네 집중 시세포착입니다. 오늘도 유망주 받기 전에 두 위원님들 AS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조경재 위원님의 AS입니다. 부광약품 볼 건데요. 지난주 추천주로 주셔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 지금 현재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감은 큰데 또 시원한 상승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가 대략 9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전액 지불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하여금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추석 전 그런 이벤트성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쉬어가는 기간이고 또 앞서 저희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정치 대선인맥 관련주나 또 2차 전지나 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순환매 장세에서는 조금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손절하면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부각약품을 좀 좋게 해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좋게 해볼 수 있는 이유로는 61선과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죠. 물론 거래량이 다소 좀 작은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급등락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진입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만 3천 원대 라인을 좀 돌파를 한다면 2만 6천 원대에서 또 3만 원대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각약품 계속해서 끌고 가자 라는 이야기고요. 이 치료제가 한 9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겠다 이야기 솔솔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이야기 주셨고요. 자 유망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종목은 A리츠라는 종목입니다. A리츠라는 종목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요. 금일 SK리츠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 사실 이런 신규 상장이 됐다는 것은 그런 관련 종목들이 또 섹터적으로 테마적으로 또 이슈가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대선 후보의 인맥이 아니라 정치 공략, 정책 공략에 대한 수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색깔 구분 없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후보들이 전부 반값 부동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공략을 내세우면서 그 관련 종목으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또 집값이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A리츠라는 기업이 다른 리츠 기업보다 매출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적죠. 1억인데 2분기는 68억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5억 적자에서 63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가 문제될 부분은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캔들의 흐름들 또 거래량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 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오고 또 쉬었다가 이런 흐름들 패턴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금 상승이 나온 이후 수석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매수는 종가로 하시고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A리츠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권기혁 위원님의 AS도 들어볼게요. 장원테크인데 지난 금요일에 14% 이상의 시세분출 나와줬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업세이드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장원테크가 지금 현재 지금 앞에 구름대를 보시면은요. 지금 선행 스펜 1과 2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은 지금 동시다발로 항상 동시다발이 중요하거든요. 동시다발로 지금 상승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 우회 은봉을 보이지만은 재차 상승이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 목표가를 지금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전에 목표가를 7,200원에 드렸습니다. 7,200원에 드렸는데 지금 300일 이동평균이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낮추어서요. 한 6,900원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금 다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원테크 보유하고 있다면 6,900원 목표가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대현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현인 종목은 저희들이 주크, 블루페페 같은 여성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재무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각종 정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정고점 수준이 4,400원 수준은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추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예상하는 게 현재 추세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급등에 저희가 계속 편승해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차트로 익히 볼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볼륨 차트를 보시면 익히 볼륨 차트에 지금 저희가 양봉으로 나와있던 이 갠들의 크기가 뒤에 있는 은봉의 크기보다 지금 훨씬 큽니다. 앞에 양봉이 두 개를 보시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매수는 현재가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4,700원 수준으로 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200원 수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기억 위원님의 유망주는 대현이었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 가격까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가 넘는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3,163포인트 코스텍이 1,037포인트 선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좋다는 건 또 누군가는 소외감을 그만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남은 시간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모두 성공 투자식을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W 조경재 그리고 권기억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